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칸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아, 비가 오네요. 오늘 일요일 주말 지나고 공휴일입니다. 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자, SM3 아, 이 차는 운전석 문짝이 뚝뚝 소리가 납니다. 이 차가 아, 서비스 공장에서 견적이 150에서 200이 나온 차입니다. 아, 요거 제가 그냥 이쁘진 않지만 소리 안나게끔 한번 개조해서 우리 구독자 아, 차주분한테 아,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수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뭘 하려는지 아, 카메라를 한번 주시해보세요. 여기 문자 도화체크 그, 어, 고정 브라켓죠. 이 기둥 A필러 앞에 요게 지금 다 철판이 찢어져갔고요. 딱, 딱 소리합니다. 고거 지금 어, 별각 4T로 일단 제가 분해하구요. 자, 요걸로 여기 한 21cm 정도 앵글입니다. 이렇게 앵글 요걸로 요렇게 덧대서 한번 소리 안나게 작업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요렇게 앵글을 제가 매직으로 일단 제 머리 속에 구상이 된대로 어, 절단을 해서 한번 잘 버틸 수 있게 덧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앵글 철판 덧판 아, 까만색이라서 까만색으로 아, 일단 페인트를 할게요. 자, 여기도 노관슬기 일단은 이렇게 칠을 하고 자, 앞뒤로 어, 까만색으로 칠을 이제 페인트로 어, 노관슬기 칠을 했습니다. 조금 마른 다음에 아, 실컨 처리하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정색으로 어, 까만색으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노관슬기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을 제가 쏠 겁니다. 실리콘을 자, 실리콘을 이렇게 쏘고요. 실리콘을 쏘는 이유가 뭘까요? 이쪽 옆에서는 어, 피스나 볼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옆에는 나는 실리콘으로 붙어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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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도 하루가 지나면 이게 굳어버려서 어, 접착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일단 실리콘 요렇게 처리 하구요 까마색으로 칠한 아 철판 덧붙임 철판입니다 이게 자 맞춰 볼게요 구멍이 잠깐 센터가 안맞죠 센터가 안맞지만 다시 여기도 처리 좀 해주고 자 요렇게 하면 센터는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이게 잘 될까요 자 이제 도화체크 도화체크를 좀 빼내야 되는데 어우 쉽게 안 빼져요 자 보시면 어 일단은 도화체크 어 더판 철판이 어 이제 어 4t 별각 렌치로 해서 고정은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해도 일단 소리는 안납니다 요거는 자 요 상태에서 실리콘이 제대로 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육과 별각으로 이제 사티로 해서 요거는 좀 더 조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일반은 일반은 같이 해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더 여기서 보강할거는 제가 철판 길이 피스를 음 여기다가 박을거에요 그렇게 해서 슬리콘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 어 상당히 튼튼할 것 같습니다 보기는 좀 안좋아도 어 쓰는데는 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제 길이 피스로 해서 요렇게 다 같이 해결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단 같이 해결해 놓고 마무리 하는 겁니다 마무리 그래야 시간이 짧아집니다 동영상 긴거 누가 안 봐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어 이제 운전석 도화체크 철판 덧댐 개조 요렇게 해서 거의 90% 끝났구요 이제 카페인트 검정색으로 보기 좋게 칠해줄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티가 별로 안나죠? 자 어떻습니까? 요렇게 해서 K3 운전석 도화체크 철판이 고정 철판이 찢어져서 문 열고 닫을 때마다 다 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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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차주분께서 서비스센터에서 150에서 200 나온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철판을 전체를 다 전체를 다 잘라서 새걸로 다시 용접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차값이 150인데 그렇게 할 순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냥 요렇게 쓰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보기가 좀 안 좋을 뿐이죠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렇게 운전석 문짝이 자 열리죠 자 요렇게 마무리 동영상 아 도화체크 철판 덧댐 하고요 이렇게 문 열고 닫고 아 이거 소리가 안 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아 요거 수리 완료해서 우리 차주분한테 기분 좋게 아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